안녕하세요 도레미입니다 이번에는 카지노 습격 비밀작전 편인데요 제가 저 뒤에서 게임하는 애들 보이죠 쟤네 둘이 쟤네 둘이 없고 제가 거기를 클리어할 건데요 물론 공략연사 아니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좋다고 좋도록 고기 없는 거 바라죠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신나다 아 신나 어머 자 이건 비작 피날레 보드고요 아까 했던 대사기극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아까요? 아까 했었죠 위에 목표는 현금이고요 좀 빡세겠네요 네 저 준비 못하겠어요 아마 다 못 먹을 거예요 준비해주세요 나 15% 15% 못 먹겠어요 준비해주세요 빨리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저기요 저기요 예 예 나 준비 안되면 돼 나 준비 안되면 돼 상류층 상류층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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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각자 해킹 하나씩 하고 한명만 한개 더 하면 되지 아마도 차차가 해킹을 두개 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열린대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 네 자 카지노 좀 찍어주세요 아 카지노 찍어주세요 아 카지노 찍어주세요 예썰님 예썰님 이거 카탄데요 네 넌 이미 예썰로 흥이했기 때문에 예썰이에요 카지노 안 찍으신 거 같은데요 찍었는데요 찍었는데요 어디 찍으신 거죠 누가 찍죠 나 보라θ 나 보라색 찍었는데요 왜요 3주 했으면 이제 카지노길 왜 와을 하 struck ㅎㅎㅎ 3주 했는데 아까 카지노는 또 그렇게 했가 3주요 저 오늘 처음했는데요 저 오늘 처음해요 으흐흐흫 으흐 compl supplied 거짓말이 비슷합니다 ㅋㅋㅋㅋㅋ 어흐 거짓말을 잘하네요 밍청합니다 아까처럼 그대로 쭉 쭈욱 하면 이제 안되는거죠 네 그럼요 안되죠 큰잉갑니다 어? 아는거 보니까 오늘 처음 아닌가봐요 여기 떠나주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냥 대놓고 들어갈래요 아 들켰네 들켰네 다 들켰다 자 갑시다 자 렛츠고 내 머리 밟고 머리 밟고 올라가지마요 혼자 집중하시면 되요 우리는 좀 여유로운데 어 이번에 그 문이 아닌데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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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되죠 안해도 되죠 어? 이거 봐 해야되요 말했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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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경호원한테 붙였어 경호원한테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떴어어 도레미 카메라에 걸린거에요 카메라에 걸린거에요 어? 진짜 이거 무슨 나는 경호원에 걸렸다고 뜨는데 그래? 난 카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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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안돼 근데 이걸 걸렸는데 내가 총을 잘못 쐈어 으이씨 이거 봐요 엘리프트 안되죠? 아 이제 엘리프트 아웃차페 안될거 아웃차페 안될거 빠르게 실패해야지 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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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m Cameron später 은비 이번엔 쿠킹 저 근데 유튜브에 안걸릴까 divide 기근 불러 confuse Now 여기 문을 열면 인터넷 여기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이게 안되네 일단 숨어있다가 제가 잡으며 그거는 귀신같이 잘해요 러비 발길질해요 제가 저러다 걸릴텐데 아니 하얗게 생각한게 아니라 말안돼 타러와요 야 마케네요 가서 탈아줘요 아 렉이야 아 렉다 돈이 많네요 아 950원씩만 내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밑에는 정리가 됐나요? 정리하거든요 네 돈이 정말 적나네 그리고 5만원도 안되네 오케 렉츠고 이제 내려가면 돼 와도 될거에요 와도 될거에요 오우 빨리 가요 왜 뭐해요 왜 걸어 빨리 가라니까 오세요 빨리 셀카 한번 찍었어요 빨리 가서 자 드릴 하세요 이거 왜 나 해야되요 이거 민혜가 첫번째 드린로 들어왔잖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잘 되고있나 잘 되고있나 말 시키지 마세요 집중해야 돼요 어이거 봐 이거 봐 나 한번더 압뜨거 제이구 잘하셨어요 자 열린다 갈게요 잘 되고잇고 잘 되고잇고 잘 되고잇고 ils 잘 되고잇고 어디 가 어디 가 일으 бер어 원래는 아 네 두번째로 갈게요 두번째 응 설탕 발라놓을테니까 잘 앓다 네 어머 그냥 또 그냥 어 알겠어요 조용히 하고 가세요 한두번이 아닐까라는 소리야 네 알았으니까 내가 1세였구나 야 니가 1등하려고? 아니야? 로미아는 애들한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찍어버려 칼로 들어가 아 뭐야 먼저 가면 어떡해 아 뭐 있는데 방해하지마 야 조심해 네 꼬꼬꼬 어우 설탕이 아주 잘 올라가 어 잘했어 내가 잘 내가 발라놔 내가 발라놔 어 애들 돌아왔다 어이 여기 계단에 있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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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올라와야 돼 어 너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뭐한카메라 걸려 누구 나 어 뭐야 저기 카메라 있잖아 저기 카메라 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가세요 여러분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요 또 더 칼 타야 돼요 죽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으 어 으 으 Bur 컬 네 장구 열어요 해왤 자 도피 안으로 들어갈까요 jem I've missed this. 아 또 차 들어온다 아 어딨냐 어딨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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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렸어 저기 깔렸어 왜 깔렸어 차가 잘못 생성돼서 깔렸어 개꿀이네 개꿀 개꿀 차가 멀어 하수금이 뜰테니까 차만 가져와주세요 너보다 쏘지마 잡아요 미마 미마 여기 밑에도 차가 있긴 한데 거긴 근데 2인승이예요 네 2인승이예요 자 가자 바로 들어와주세요 식용차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운전할게요 네 아 나 이렇게 샌드위치 끼고 싶었어 이렇게 아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인사하려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내가 운전할게요 네 위치만 찍어주시면 운전하겠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아 여기는 압니다 밖에 나왔을 때 찍어주세요 아니 너는 필수하지 나만 잘 아 봐요 나도 뒷자리인데요 아 뒷자리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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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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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